클럽을 휘두르는 느낌을 몸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백스윙을 동일하게 백스윙을 올바른 코킹과 몸통, 몸통으로 올바른 코킹을 만드는 방법으로 백스윙을 갑니다. 여기서 구분 동작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1번, 2번 어드레스,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옵니다. 3번, 헤드를 보내줍니다. 손을 사용해서 클럽만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동일한 방법으로 백스윙 다시 제자리 어드레스로 돌아옵니다. 이후 클럽만 보내줍니다. 지금 이 방법은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원래 이 연습은 굉장히 리듬감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리듬감을 살려서 한 번에 연습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백스윙 자 지금부터 한 번에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백스윙 제자리에서 몸을 멈춰줍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상태에서 몸을 멈춰줍니다. 이 연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운전하고 운전을 하고 갑니다. 좀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확 튀어나오죠? 네, 튕겨나가죠. 같은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백스윙에 갔다가 임팩트로 돌아왔을 때 몸을 순간적으로 정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백스윙을 우리가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팔에 힘이 빠진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몸을 임팩트 순간에 정지하게 되면 클럽만 튕겨나가는 느낌을 손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몸을 갔다가 다시 돌려줄 때 몸이 많이 돌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같이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클럽이 탕 하고 튕겨나가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는 다시 제자리 이 순간에 몸을 탁 잡아주고 클럽만 튕겨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 브레이크를 탁 밟는 순간이 임팩트 순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몸통을 임팩트 순간에 잡아줄 때가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튕겨나가는 것과 같이 헤드도 튕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다치는 게 아니라 이 연습을 일단 해보는 거죠. 순간적으로 몸을 임팩트 순간에 멈췄을 때 손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를 느끼는 게 이 연습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클럽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많은 아마추어들이 헤드스피드에 대해서 고민이겠지만 그중에 저도 하나거든요. 오늘은 진짜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저 지금 가서 배워봐도 되나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한 번 나와서 처음부터 같이 해보시죠. 예스. 그러면 제가 체를 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처음부터 하는 건가요? 코킹? 네 맞습니다. 올바른 코킹하는 방법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어드레스를 하시고 할 때 중심도 치는 것처럼 하나요? 아니면 가운데서 하나요? 가운데서 해주실게요. 중심은 가운데서 한 상태에서 올바른 코킹을 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그립을 잡고 양팔의 힘을 뺍니다. 이렇게 양팔의 힘이 빠졌다고 느껴지면 좌우로 양팔을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내 몸에서 느껴져야 되는 느낌은 리듬감과 힘의 빠짐입니다. 그립은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지면 오른쪽으로 스윙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다 도와요? 백스윙까지 끝까지 다 가나요? 그렇죠. 양팔을 어드레스하고 양팔을 흔들어서 느껴지면 그대로 오른쪽으로 스윙! 그렇죠. 지금 잘 아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팔을 흔들고 느껴지면 오른쪽 그렇죠. 그렇죠. 지금 코킹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느끼셨나요? 네. 네. 이렇게 올바른 코킹을 첫 번째로 이해했으면 두 번째로는 몸통으로 양팔을 흔들어줘야 합니다. 몸을 좌우로 돌려서 그렇죠. 양팔이 흔들어지면 방금 오른쪽으로 스윙을 했던 느낌과 똑같이 몸의 리듬감으로 오른쪽으로 스윙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팔부터 하고 몸으로 흔들어주고 느낌이 들면 오른쪽으로 클럽을 던져주세요. 그렇죠. 잘 하셨어요. 이게 코킹을 한다는 느낌을 항상 뭔가 손을 이렇게 꺾어야지 이런 생각을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힘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뭔가 알아서 클럽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두 번째 동작을 했으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도 잡아보시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도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다른 골퍼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돼도 던지는 느낌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클럽을 던지는 연습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백스윙은 가서 멈춰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백스윙 간 다음에 스탑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와 보세요. 그 다음에 헤드 클럽만 넘겨줄 겁니다. 구분 동작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팔 힘을 빼고 몸으로 스탑 어드레스 헤드만 클럽만 보내주세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동작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면 백스윙에 갔다가 임팩트 순간에 몸을 멈추면서 클럽만 동시에 탕 합 그렇죠. 넘어가는 느낌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 정지 혹시 몸이 멈춰진 때 클럽이 튕겨나가지는 느낌 손으로 느끼셨나요? 이게 평소에 치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탕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죠. 한 번만 더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팔에 힘을 풀고 몸으로 백스윙 그렇죠. 나이스